안녕하세요! 저 텐기야! 욱씨! 욱씨로 드라마 위키미키입니다! 더운 여름가요? 이렇게 아직.. 아직.. 누구한테 그래요? 근데 지금 욱씨를 한다 아니 혼자 바빠 깔끔하게 곡속이 한 번 할까요? 야 곡속이 한다 이름부터 혼대요! 네 저희 키믹키의 이번 욱씨는요 소극적인 상대가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을 욱씨라는 재치있는 감탄사에 표현한 그런 재미있는 곡입니다 중독성이 넘칩니다 약간 성주청량 이런 느낌? 많은 걸 써먹을 수 있어요 곤란할 때 욱씨, 놀랄 때 욱씨, 기분 들 때 욱씨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? 욱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욱씨 아 그게 곤란한 일이었어? 곤란할 때도 가능하고 기쁠 때도 가능해요 어떡해 너무 좋아 욱씨 맞지? 11시쯤 넘어서 졌어요 저는 세상에 난 너무 못됐죠 못됐죠 아니 못됐잖아요 저는 아직 어제의 그룹엔 코로나19로 그쵸 그쵸 하루들 끝났진 않았어요 그럼 속눈썹 무게가 한 1kg 되겠네요 최감성